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 이달 중으로 철거 용역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인 관광객을 도다시 구금하고 있다고 발표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밀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밀양시가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다가 6월 2일까지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는 개구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동안 6월 2일이 지나도 행정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7월 1일 밀양시장의 새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철거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탑 공사 예정지 4곳에 운막을 짓고 토구를 파놓고 한전의 공사를 막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상당히 더운 밀양 날씨와 싸우면서 노인들이 토구를과 운막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밀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밀양시장 당선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새누리당 소속의 박일호라는 사람이 새로 밀양시장이 됐는데요. 송전탑 공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찾아보니까 국책사업의 불가피성 이걸 강조했고 또 주민지원사업과 소득증대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좀 해주고 공사는 강행해야 된다라는 전형적인 개발 논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선거 당일에 경찰이 농성장을 촬영하다가 들켜서 몸싸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도 진입작전을 준비하려고 농성장을 촬영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는데 더위 속에서 큰 충돌이나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가 730 재보선 출마 선언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뛰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군요. 김현철 씨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바로 그 동작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작을은 김영삼 전 대통령 측을 뜻하는 상도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현철 씨는 상도동으로 상징되는 이곳은 아버지의 기념 도서관이 8월 말에 완공되는 곳이고 DJ의 동교동과 힘을 합쳐서 1984년 민추협을 결성한 후에 흩어진 양 진영을 묶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YS의 상도동계, DJ의 동교동계, 양측의 결속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민주연합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를 노렸던 적이 있죠? 네. 재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 경남 거제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나서 곧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했었습니다. 그 후로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고요. 그렇지만 오늘 발표에 대해서 세종체민주연합 쪽에서는 좀 떨떠름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김현철 씨가 진짜 민주주의자라면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의 지역구 해운대 기장갑에서 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또 그게 바로 YS가 주역이었던 1990년 3당 야합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라는 지적이 오늘 민주연합 측 인사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상도동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역시 나왔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보면 김현철 씨가 동작을 해 나오고 싶다면 3당 합당 같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유산을 먼저 극복한 일을 한 다음에 나오지 않고서는 명분을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인을 구금하고 있다. 확인된 건가요? 오늘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에 관광을 온 미국인 에드워드 포울레라는 사람을 오늘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법을 위반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교도통신은 호텔에다가 이 사람이 성경책을 놔두고 출국하려고 했다는 점이 억류의 이유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교도통신의 보도가 맞다면 이거는 분명히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국 사람을 억류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놓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이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1년 8개월째 구금돼 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또 하나의 미국인 관광객이 북한에서 관광증을 훼손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총 3명인데 맨 먼저 구금됐던 케네스 배 이 사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사람은 너무 작은 문제로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구금하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하고 대화하는 구시를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인들이 북한의 법을 현행법을 어겨서 구금이 될 경우에는 클링턴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카터 전 대통령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그 기회에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고 또 나아가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보여왔던 그런 태도를 볼 때 구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 이미지만 나빠지는 쪽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옛날 시기에서 탈피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박근혜 대통령 추념사가 있었죠.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절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오래된 적폐를 바라져 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면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편 북한을 향해서는 핵을 포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서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역시 오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지금 협상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비정상이 일상화돼서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냐 이렇게 꼬집었던 칼럼의 한 대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지방선거 관련 분석 자료를 내놨더군요. 눈에 띄는 기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여성의 진출 비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약간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성 당선자는 총 854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당선자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21.6%밖에 안 됐고요. 또 역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여성이 이번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성인데 여성 도지사는 왜 안 나오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소 표차 당선은 2표로 기록이 됐는데 서울 금천구에서 서울시의원이 된 강구덕 당선자가 그야말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다 표차는 박관용 전 경북지사 당선자로 세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를 무려 79만 7천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최소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양혜진 인천연수구 의원인데요. 불과 7.74%를 얻고도 구의원이 당선됐습니다. 7.74% 지지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이것도 후보들이 워낙 많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선거 기초의회, 구의회는 중선거 구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가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위, 4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오전 10시 48분 육군 모부대 소속의 무인 항공기 송골메 한 대가 강원도 양양군 물치천의 인근에 뚝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맹비난을 퍼벗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할 때 워낙 대북 강경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보는 북한의 시각도 그렇게 굳어질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구조실패와 무능대응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침묵시위 이번에는 60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다음 주 화요일 홍대 입구역에서 광화문 근처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 후로는 청와대 쪽으로도 계속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